20여 년간 한우물만 파던 일을 과감히 내려놓고 떠난 여행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 40여 년을 부대끼고 살아온 내 나라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 이국당에서 이방인으로 뭐 해먹고 살아나야 할지 깜깜하다 내가 스위스에서 결혼할 수 있게 보증서 준 현지인 누나에게 김밥을 말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여기선 오이지 하나박은 일본식 김밥이 더럽게 비싸기에 제대로 된 우리 김밥은 아마 한 줄에 3만원 정도 받아도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내가 김밥을 처음 말아보며 빅토리아 스위스 브랜드 빅토리 연장 탓을 하고 있다 빅토리아 녹스 빅토리 녹스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보았다 비만은 소금으로atra야 할까부터 생강의 계란이 그리고 이곳으로 물가가 바다 전소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 연수 연고 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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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밥 다스南우 김밥 이름은 김밥? 김밥 이 시위대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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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m 닮지... 아, 알겠어요. 김, We call it 김. 스템 rice, We call it 밥. 김 밥. 김 밥. 김 밥. 이깨. 이깨. 아깬. 이깬 동네. 무슨 진지? 스푬넷? 슈파기. 지금 스푬넷을 시원해서. 시금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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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시금치국 왜 이렇게 먹지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은 엄마 네, 나는 엄마 우리 엄마 엄마 나 엄마 나 나 카메라 네 나 나는 오늘의 오늘의 메인 캐릭터는 울슈라